윤화 도와줘, 당신들 윤화 좋아하잖아. 당신이 떠나주면, 당신이 윤화씨하고 있어서 윤화씨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. 당신 아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야. 암수할게. 알, 깨졌네. 강달곱. 무슨 뜻이야? 무슨 뜻이냐고. 뭐가?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던 거 못 들었어? 용서.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니 오빠한테 칼을 휘둘렀어 주먹을 휘둘렀어. 더운 밥 먹고도 식은 짓 하는 새끼들이 세상 천지야. 나도 그래. 원래 나빠.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나? 너도 나랑 좀 놀다 관둘 거 아니었어? 응, 의사식이나 돼갖고. 개념을 미국으로 이민 보냈나? 깡패랑 붙어먹게. 깡패. 아니잖아. 다신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. 나 똑바로 봐. 내 눈 보라고. 아이고야. 우유 줄까? 설탕 안 넣고. 눈 다 넣어. 옷은 갈아입어야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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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늦게 목소리 날 부르고 날 흔들고 설레게 해 잊어보려 했지만 네 목소리 날 비웃고 날 버리고 떠나가네 아주 멀리 멀리 떠나가 내가 찾지 못하게 절대 널 두 번 다시 널 찾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하루 종일 그대만 하루 종일 그대만 너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는데 정말 사랑했던 그만큼 잊어가는 것도 힘들어 정말 널 잊고 싶은데 널 가야할게 한글자막 by 한효주